우리가 기촌해서 10년 동안 그런 엄청난 태풍이 불어도 돌아나 무너지지 않던 우리 담이 지금 여기 이렇게 Y기업이 심어놓은 우리 집 주변을 심어놓고 독을 던지고 개를 죽이고 막 했던 그거 하수육을 지켜서 이거 이렇게 코로나 내서 일해놨네요 우리 담이 견고해가지고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었어요 이 담이 내가 이렇게 기촌할 때 한 것이 이게 한 2미터는 안 두고 2미터는 50정도 된 담인데 그걸 이렇게 지금 흐러놨네요